한국교회 언론회가 코비드19 시대에 참된 예배와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최성애 이사장은 오늘 포럼이 성경, 신학적 바탕 위에 교회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도전적인 변화 요구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보금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시대의 음미해보는 예배 본질을 주제로 발제한 전 한일장신대 정장복 총장은 일시적으로 시행한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변화와 주장을 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